기다렸잖아 난을 들어줄게 아 이번 기회에 또 랩을 한번 해볼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닦나 어 이제는 요한씨라고 어떻게 호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감이지만 요한씨 공감이지만요 근데 순서를 그냥 가면 들어 오시니까 자기소개가 끝난 후 지목을 할까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파워섹시를 담당하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랑스러운 X1이 된만큼 열심히 하는 한결 잘하는 한결 보여드릴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요한이 옆에서 아 나 옆에 아 아 아 나 옆에 앞쪽 이 두 자리가 다리를 펼 수 있다고 해요 아 아니 1등이지 않을까 아 1등짜리입니다 1등짜리입니다 요한이 요한이 뭐야 진짜 형이 여기 앉으면 돼 나는 승현이 형 무릎 위 여기다 갔어 여기 되게 푹신푹신하니 조그맣게 한결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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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는 은상이가 저의 페어 안무가 맞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빅스포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멋있게 해야 되는거죠? 약간 킹스맨 느낌으로 일단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도현이가 괜찮아요? 놀란 것 같아요 관리 좀 빨리 관리 좀 빨리 어쩔지 파스 붙였어요 요한이가 좀 그렇게 안생겼는데 잠잘 때 아이템이 있어요 엄청 좋아하던데 곰돌이 잠옷이라고 곰돌이 잠옷이라고 그거를 맨날 입고 자더라고요 웃지마 웃지마 멋있게 멋있게 요한이 멋있다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베이킹 베스트 거 찍고 올게요 엄청 귀엽죠 제 룸메입니다 베스트 거 찍고 올게요 베스트 거 찍고 올게요 베스트 거 찍고 올게요 왼쪽 왼쪽 얼굴 진짜 왼쪽 왼쪽 진짜 contre violet 지작자 이 새 travaille Louisiana 근데 개구리 찾고 싶어서 그래 제 라텍 이야 형은 개구리 찾아 веч? 이 넓은 공간에서도 개구리를 찾는다고 있을 거 같지 않냐? 제가 와서 있을 거 같군요 뒷tólam 빼 sight 구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 뒷 То람 라면을 찾을 까요? 괜찮습니다 개구리 종은 다 nered을 먹자고 밥이다 밥 여기 잘 날리네 대회 나와? 티가 잘 안 나오는구나 사실 요한이가 할 때 화났어요 화났어요 우리 승우 형이 벌써부터 견제를 하네요 찌그러졌네요 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상황들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직접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리얼이죠 이렇게 달리지 못하네 지금 열심히 승우 형이 되게 쉬고 있어요 쉬고 있으니까 저희 둘이에요 저희 둘이에요 저기는 송편을 이제 튀겨먹어야 될 거 같아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반죽으로 송편튀김 맛있겠네 송편튀김을 해먹어야 될 거 같아요 해볼까? 나 계란이랑 오빠 오빠도 옹기종기 너무 귀여워요 응 요한이 요한 오빠 최고 귀여워요 최고야 긍정적이야 우리 항상 긍정에 우리 항상 긍정에너지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잖아 긍정적이잖아 그럼 이제 다섯 번 사람 누구죠? 네 끝난 건가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요한아 너 영향 안 한 줄 알았니? 요한이 요한이 상상 왜 그런 거 아니죠? 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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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다 싫다 아 싫다 아 싫다 큰일 날 뻔했네 이 둘을 보여줄라 여기에 하고 먹기 무서워 살짝 이거 냄새가 별로야 아 이거 돈 담배야? 안 짜 안 짜 아 이거 돈 담배야? 돈 담배야? 돈 담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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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하하 우연히 다 보셔야 됩니다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